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 그대로 적반하장의 정점을 데리고 왔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연은 여성시대, 일명 여시라는 곳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일배랑 비슷한 곳이라 보면 되는데 어쨌든 극여초 집단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지간하면 거의 99.99% 여자편을 들어주는 곳인데 거기에서조차 완전 처발린 쓴이가 있다고 해서 데려온거에요.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제목 1억이 넘는 남친 새차 문짝을 지가 박살내놓고 되레적반하장 뭔데? 나야 차야! 선택을 해! 하다가 개처발린 그거 남친이랑 차 때문에 싸웠어요. 나는 30대 초반이고 남친은 30대 중반입니다. 정확히는 3살 차이죠. 그리고 사귄지는 이제 1년 됐어요. 제목에도 썼지만 남친 차 때문에 싸웠는데 이 차 그래 외저차고 1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차를 바꾼지 아직 얼마 안되서 평소 되게 많이 아끼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다가 오늘이죠. 데이트를 하기로 했고 남친이 퇴근길에 저를 데리러 와서 골목길에 잠시 주차를 했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걸 타려고 문을 여는데 조금 세게 열었어요. 뭐 고의는 아니고 실수죠 실수. 활짝 열었는데 그랬는데 차 문 그 모서리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거기가 담벼락에 약간 세게 쾅! 하고 찍힌거에요. 깜짝 놀라서 봤는데 뭔가 허옇게 기스가 난 것처럼 되긴 했더라고. 하지만 어차피 뭐 그래봤자 문만 닫으면 거의 안보이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신경쓰이는 위치는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남친 얼굴이 완전 개짜증 똥씹은 표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 무한하잖아요. 그래서 차에 올라탄 뒤에 아무 말 안하고 있었는데 운전을 하던 남친이 대뜸 야! 나 오늘 너랑 데이트 못하겠다. 너 집에 가라. 딱 이러더니 집앞에 내려주고 그냥 지 혼자 쌩 가버리는 거야. 어이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전화로 뭔데? 차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따졌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너는 평소 네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지? 차 문도 맨날 쾅쾅 쳐닫고 조심성 없게 행동하는 바람에 지금 안 그래도 흠집이 오지게 많은데 오늘 또 그러네? 어? 아니 너는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게 안 보여? 등등등 막 미친듯이 성질내면서 사람을 몰아세우고 거기다가 네가 잘 몰라 그렇지 그 부분은 문짝을 아예 갈지 않는 이상 안 된다고 부분 도색도 안 돼 이러면서 물어줄 거 아니면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는데 이 소리 들으니까 나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몇 푼 하지도 않는 차로 오바 떨지 마라. 너는 그래. 여자가 아니라 평생 차랑 살아야 될 새끼야. 이랬더니 아! 그런 것 같네. 나는 네가 아니고 내 차랑 살아야 되겠다. 이러더니 그냥 전화를 툭 끊어버리는 거야. 벌써 5시간 넘게 서로 연락 안 하고 있는데 역시 이런 새끼랑은 당장 헤어지는 게 맞겠죠?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뭐 이 정도 싸움이면 그냥 헤어지는 게 맞아. 근데 여시야 앞으로 남의 차 얻어 타면서 그러지 마라. 그게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기스가 난 건 어쨌든 사실이고 그거 주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속쓰리고 아니 그냥 몽둥이로 패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2번 뭐? 뭐 안에서 가만히 있었다고? 이거 진짜 오반데? 일단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해야 정상 아니냐? 3번 나름 차주로서 여시의 남친만 100% 이해가 돼. 차 문을 쾅쾅 닫는 것도 진짜 개 짜증나는 건데. 1억이 넘는 차. 그것도 새 차에 흠집을 내놓고 이렇게 당당하다고? 그런데도 여친은 여시를 안 때렸다고? 이야 그 남자 진짜 보살이다 보살. 진짜야. 그 자리에서 짱돌 좋아가지고 뚝배기 안 깬 게 다행인 줄 알아 이년아. 여시야. 니 미친냐? 아니 니가 왜 화가 나노? 어? 네 됐으니. 내가 평소에도 문을 좀 세게 닫거나 하면 남친이 약간 표정부터 따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나도 맨날 눈치 보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단 말이야. 근데 또 이러니까 나도 순간 욱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 2번 아니 실수든 뭐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니 잘못인데 왜? 무슨 염치로 여시가 화를 내는 거냐고. 이 말이 이해가 안되냐? 그러게. 이건 무조건 여시가 잘못한 건데 왜 니가 화를 쳐내고 지랄? 나 이해가 안된다. 4번 여시가 흠집을 냈는데 사과를 하는게 아니라 그 대신 화를 냈구나. 미친거니? 화가 나든 어쨌든 인간적으로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5번 뭐요? 주작이요? 그래도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게 본인 잘못이라는 것 정도는 누구나 다 알지 않냐? 너 뭐냐? 대댓스니? 주작 아니야. 그리고 나도 남친 차에 기스를 냈다는거. 이거는 뭐 실수든 뭐든 내 잘못이 맞다는걸 알고 있어.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에. 어? 나중에 그러고 나서 내가 전화를 걸었던거고. 기스를 낸건 미안하다. 근데 그렇게 화를 내고 가버리면 나는 뭐가 되는데 나보다 차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따진거지. 대댓글 솔직히 니 남친 너 차 죽여버리고 싶었을거다. 뉴스에 안나온게 용하네. 2번 어유 여시 남친이 말하는걸 보니까 평소에도 니가 차를 막 썼구나. 아니 니 차도 아니고 남친차. 남의 차 문을 벽에 박도록 차 열고 자빠졌어. 그리고 뭐? 몇 푼 하지도 않는 차 가지고 유세 떨지 말라고. 이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러기 장난이냐? 차 문 모서리 긁으면 거기 결국 녹슬어. 그럼 차주 입장에선 야마 돌지. 그래서 나는 저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고. 3번 아니 그러니까 여시가 왜 화를 내는거냐고. 실수로 차 문 쾅. 이것도 한두번이어야 실수다 하고 이해를 하지. 탈때마다 그래버리면 누가 그거 좋게 봐. 아빠도 욕해 아빠도. 남친 말하는거 보면 그런거 막 쌓이고 쌓이다가 터진거 같은데. 어? 물어주겠다 하고 사과부터 해도 모자랄파네. 이 질환을 하고 있네. 4번 문 닫으면 잘 안보이니까 그렇게 신경쓰이는 부분이 아니다. 아니 그럼 뭐 보이지만 않으면 다 박살내도 되는건가? 5번 적반하장 미쳤구나. 그래 헤어져라. 아니지 어차피 뭐 차일거니까. 그래 헤어져. 6번 와 시댕 진짜. 야 나 진짜 남자편 죽어도 들기 싫은 사람인데. 야 이 거지같은게 그렇게 만드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당장 사과해라. 니 마음속에 양심이라는게 있으면 해. 7번 아니 평소 남친 표정을 보고 알았으면 니가 알아서 조심을 했어야지. 이건 무슨 독불장근도 아니고 왜 같은게 행동을 계속해? 어? 빠가야? 까먹어? 8번 여시야. 혹시 니 명품백 안에 립스틱이나 화장품같은걸로 잘 지워지지 않는 자국을 내놓고 다듬이도 안보여. 어? 이제 랄하면. 그럼 여시 너는 아 그렇구나 안보이는구나. 이러고 용서가 되냐? 아니 도대체 왜 이 세상을 니 기준으로만 살려고 하는거야? 9번 아니 나보다 차가 더 중요해? 나야 차야. 이런 질문은 보통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런데 여친의 안위보다는 차를 먼저 챙긴다. 그때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아니 지가 박살내놓고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자빠진거야? 10번 그래 알았어. 니 기분 나빴다 치자. 그런데 사과는 왜 끝까지 안하는거야? 이건 여시가 잘못한게 맞잖아. 아니 인정도 한다며 니 잘못을. 그런데 왜 진심어리 사과를 안하지? 이유가 뭘까? 야 1억이면 개 비싼 차고 수리비 역시 만만치 않을텐데 뭐라고? 몇 푼 하지도 않는 차로. 뭘 하지마? 니가 지금 재정신이냐? 아니 뭐 이런 년이 다 있노? 12번 12번 인간적으로 차에 기순한거 눈으로 봤으면 놀란척 연기라도 하면서 미안해 자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왜 가만히 있어? 야 아니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봐. 여시가 새로 뽑은 1억짜리 차를 니 남친이 문 콩콩 닫고 그러다 문짝을 찍으면 어? 기분 좋아? 게다가 사과는 안하고 차랑 살아? 이러면 너는 돌로 쳐 죽여버리고 싶지 않겠냐? 대댔스니? 뭐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니 남친도 저렇게 나오진 않았을거다. 이런 소리하는 여시들이 많아서 추가를 좀 하는건데 연애 초반에 내가 잘못한게 좀 있어가지고 몇번정도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단 말이야. 이것도 문 콩콩 닫는 그런걸 말하는겁니다. 근데 내가 사과를 하면 지도 좋게 그 사과를 받아주면 될걸 가지고 내가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할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말이 나올 행동 자체를 안하면 좋겠다. 어? 이런식으로 사람 막 비꼬고 그런게 있었다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도 이젠 아무 의미가 없는거니까 그 뒤로는 실수를 해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하게 됐던거고 남친도 그래. 그때 뭐야 왜 사과하라는거야? 이것때문에 화가 난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차를 함부로 쓰니까 그것때문에 화가 난거라구. 아무튼 뭐 내가 잘못한건 맞은거 같으니까 남친한테 뭐 정식으로 사과를 하되. 그러고 난 뒤에 뭐 헤어지든 말든 그래야겠어. 내 댓글. 아니 미친 그냥 미안할 일을 만들지 말라니까. 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 미안하다는 말을 아예 안해버리네. 헐 이게 사람이냐? 야 아무리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무조건 해야되는거고. 또 그 이후로 행동들을 니가 조심했어야지. 이게 대체 뭔 난리냐 이게. 어? 봐봐 니 편 아무도 없어. 3번 핑계 지리네. 4번 아니 미안한 일을 했으면 그냥 미안해 이렇게 하고 끝내라. 미안한데 이러놓고 근데 어쩌고 저쩌고 너는 정말 이게 사과라고 보는거냐? 어? 나는 그냥 2000짜리 차타고 있는데 내 친구든 누구든 상대방이 문 쾅쾅 닫으면 진짜 목을 확 졸라버리고 싶어. 하늘면 1억이 넘고 산지 얼마 안되 새 차면은 당연히 화가 나지 안나겠냐? 내 새끼가 그래도 화나겠다. 5번. 내 차가 딱 6천정도 하는데 만약 내 남친이 그랬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귀싸되게 올렸다. 게다가 사과도 안한다. 그럼 그 자리에서 손절이야. 왜? 인성 보이거든. 너도 끝났다고. 야 쪽팔리니까 너 어디가서 우리랑 똑같은 여자라고 하지마라. 뭐? 남친을 다시 만나든 헤어지든 하겠다고? 이 여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 이미 끝났어?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남친 차는 1억 정도 하는 새 차에요. 몇 달 안됐겠죠. 그런데 남친 말을 보면 이미 벌써 차를 너무 함부로 써가지고 여기저기 기스가 많다고 합니다. 여친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친이 옛날에는 사과를 했지만 남친이 사과를 할 게 아니라 사과할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꼬아듣고 그래? 나 사과 안 할 거야? 이러고 있다가 문 아마 바깥쪽 밑에 그걸 찍은 것 같아요. 아까 누가 그랬는데 그게 까지고 그래되면 부식이 되죠. 부식이. 이게 차가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이 여시라는 쓴이는 면허가 없고 차가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면허가 없고 차가 없다 해도 남의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되는 것이 기본 예의인데.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야 이미 품절된 유부나 맞으시지만 혹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연애를 하는 분이 있다. 특히 여성분. 남자한테 차가 있다. 남자 차를 탈 때 조심스럽게 닦고 뭐라고 하죠? 신발에 먼지 같은 거 흙 같은 거 많이 묻어 있으면 한번 탁 털고 앉은 자세 다리로 탁 털고 그렇게 한번 타보세요. 남자가 겉으로 말 안 해도 속으로 감동을 한 5억 배 받습니다. 진짜 좋아해요.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아무리 크게 싸워도 이 남자랑 완전히 끝낼 게 아니면 자존심은 건들지 말라는 제가 말을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 반대예요. 별거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남자 진짜 완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를 안고 결혼해야 되겠다. 연애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거 해보세요. 돈도 안 들고 그냥 완전 천사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먹힌다니까. 아시겠죠? 한번 믿어보라고. 감사합니다. 내가 그걸 당했다고! 오이! 어이! 어이!